이건 이 거지? 인적 상황도 모르는 애 살독 빠져나가는 애기를 궤도한다는 게 공사진행률이 있긴 한데 아니 우리 회계사들도 미슐랭 같 맘 같아서 그래서 아까 키인으로 트롯 찍으라는 아무도 아니고 회계사들이 찾아왔던데 근데 이번 획기적으로 저희가 많은 특허 기술이 아이고 그럼 서른 이미 끝났어 저 회계 법인 숫자 어른들이래 신경 끌고 그만 가라 그래 뭐든 해봐 이새끼들아 니 그 분노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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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기 와 조금만 가라 공평 저 새끼도 여기 와있는 거고 그 중에 고졸 CPU가 있다 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그 어떤 잘 지내셨습니까? 부대편 아무도 없네 프로젝트 이름이 왜 죄다 동물 이름이 아까 신입 회계사 담당 아 고마워 안에 하나 일 터지면 저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꼴로 만나서 물어줘 거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알려준 사무실에서 도망쳐나간 거 아니었어? 너야 배울 의무가 있을지 몰라도 어 여보세요 이게 짜다고? 속에서 난 잘난 사람들 빈친 게 아니라 복사 말고 업무 메일도 사람들이 널 뭐라 부르는 줄 알고 장호구 고절 회계사 같은 걸 보고 딱 좋고긴 하네 너 내 팀으로 들어와 싫은데요 복사 이딴 거나 시킬까 봐 원래 심혈감 안 좋으셨자 딴 것도 아니고 스태프 장호입니다 핸드폰이 부터 딱 10분만 내 꼭 죽이시면 창구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삼았다 온다더니 왜 내 앞에서는 숨기 내가 믿을